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집터 중에서 음기가 강하고 수맥이 흐르는 그런 집 그래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꿈자리도 뒤숭숭한 그런 집이 있습니다. 그런 집을 어떻게 좀 잘 극복을 해야 되는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. 사실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데가 섬에서 근무를 했거든요. 섬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배치를 받았는데 남자들은 독신자 숙소,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장교로 갔다 왔기 때문에 독신자 숙소에다가 배정을 해줍니다. 그런데 그 독신자 숙소에 처음 가가지고 잠을 잤는데 한 이틀 동안 이렇게 막 쫓겨다니는 꿈을 꾸고 막 그랬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누가 이렇게 조금 쉬려고 좀 피곤해가지고 낮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조금 잤어요. 잤는데 이제 자다가 이제 누가 이렇게 이렇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누가 노크했나 이렇게 그런 소리도 좀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노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. 조금 있다가 이제 식사하라고 깨우러 누가 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막 쫓겨다니는 꿈을 꿨고 그리고 이제 자다가 이제 눈을 갑자기 팍 떴는데 그 천장이 그냥 이렇게 뻘겋해 보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환경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예전에 좀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제가 있었던 그 숙소를 보면은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숙소는 이제 그 뒷급 판정 돼가지고 그거를 빨리 무너질지도 모른다.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 수십 년 동안 이제 막 갈라지고 곰팡이 썰고 막 그런 데였거든요. 그래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상당히 그쪽에서 그쪽에서 이제 자거나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몸이 상당히 안 좋고 일도 잘 안 풀리고 이제 그런 경우를 좀 봤는데 한 3일 있다가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. 거기는 이제 그래도 빛이 잘 들어오는 방이었거든요. 양기가 이렇게 좀 충만한 그런 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나고요. 사실 이제 그 저희 그 집 이제 제가 이제 분가하기 전에 이제 집이 이제 방 중에서 거의 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방이 있었습니다. 그런 빛이 안 들어오는 방에서 그 제가 몇 번 자다가 거기서 저 가위를 눌린 적이 있고 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옆에 보니까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.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그 방에서 그 상당히 좀 그 여동생 이제 방이었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여동생 이제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이제 가끔 그 방에서 이제 잠을 자고 그러면은 어김없이 그 가위를 눌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문제가 많구나. 이제 그리고 이제 여동생이 이제 이제 그 집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제 가고서 제가 한동안 이제 여동생 방에서 이제 그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방에서 좀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 조금 여동생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일이 좀 잘 안 풀렸다.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일이 좀 많이 안 풀리고 좀 그랬다. 근데 지금은 크게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그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그런 방향 그 계기가 있었어요.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. 그 사실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단순히 그 미신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과학적이고 이제 극복 가능한 부분입니다. 사실 근데 그 음기 이렇게 저희가 이제 딱 봤을 때 그 어느 누구나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아 여기는 좀 음기가 좀 세다. 맞죠. 수산하다.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루 정도 잡으면 알거든요. 잤는데 저기 하면은 뭐 이렇게 좀 몸이 안 좋거나 이제 조금 이제 뭐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이제 그러면은 아 여기가 좀 수맥이 좀 흐를 수도 있겠구나.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직감적으로 그런 대부분의 사람이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.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극복을 좀 이렇게 가능해야 될까.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. 저도 좀 상당히 좀 민감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제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좀 영향을 좀 많이 좀 받고 감수성이 좀 예민한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예전에 그런 시도를 해가지고 이제 극복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. 사실 이제 음기하고 이제 스웩이 흐르는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다 알아요. 이제 곰팡이나 이제 그런 집에 딱 들어섰을 때 습기가 이제 팍 들어서는 그런 집이 좀 그렇고요. 그리고 이제 어둠이 이렇게 햇빛이 잘 안 비치는 집 사실 그런 쪽이 이제 그렇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반지 하나 이제 저쪽 이제 방이 이제 구석지인데 저쪽 건물이 다 가려가지고 그런 데는 이제 빛이 안 들어가가지고 음기가 좀 강하다.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항상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. 그러면은 이런 집에서 1차적으로는 안 들어가서 처음에 이사를 할 때 그 결정을 할 때는 안 들어가는 게 좋죠.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과연 그거를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음기가 이제 강한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식물이 이제 식물을 갖다 넣어도 식물이 거의 한 2, 3개월 안에 다 죽습니다. 왜냐하면 식물 같은 경우에도 햇볕을 보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 햇볕이 어느 정도 그 뭐 반양지 식물을 들어가도 햇볕이 어느 정도 그 비춰져야지 햇볕이 좀 잘 자라갑니다. 근데 반양지 식물도 그 가져가서 이제 그 식물을 놔도 이게 예전에 이제 제 햇빛이 안 들어온 방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제 뭐 산세베리아도 이제 여러 개 화분해가지고 이제 그 키워보고 왜냐하면 그거를 키운다기보다는 이제 그 방에 좀 기운을 좀 바꿔보려고 제가 사실 그랬어요. 그렇게 했는데 그 결국에는 그 산세베리아가 다 녹더라고요. 다 이렇게 흐물흐물해가지고 썩는다고 그러죠. 보면 이제 다 녹아가지고 산세베리아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 뿌리 뿌리하고 이제 그쪽 사이가 이렇게 이렇게 녹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산세베리아 화분만 그 집에서 한 세 개 정도로 그렇게 좀 논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그 수맥이 흐르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예전에 이제 수맥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방법은 이제 그 집에 그 예전에 집에 이제 주변에 이제 벽을 그 사철나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옆에 옆에다가 이제 거의 벽처럼 쳤어요. 지금도 시골 가면 이제 사철나무로 해가지고 벽을 좀 많이 치고 그런 게 다 이제 그런 게 수맥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방에 이제 금사철 금사철을 이제 그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또 갖다 놨어요.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죽어버리더라고요. 또 어둠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역할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약에 집이 조금 이제 그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집에 그 그 양기가 많이 없는 햇볕이 많이 안 드는 이제 그런 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. 집에 어느 정도 햇볕이 들고 그러면은 집 그 집 방에 있다가요. 좀 관엽식물이나 이제 그런 그 제가 말씀드린 금사철이 있습니다. 금사철이 초록색이 있거든요. 이렇게 화분 같은 거를 좀 여러 개 좀 갖다 놓으세요. 그렇게 해놓으면은 좀 그거를 그 양기를 만드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그런 집은 구조적으로 습기가 많고 이제 상당히 좀 그 음기가 좀 센 그런 집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제습기 있지 않습니까? 제습기를 좀 이렇게 많이 좀 틀어놓으세요. 요즘 제습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이제 수분이 이제 많이 이제 제습돼가지고 이건 제습기는 이제 꾸준히 틀어놓으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제 그 습기가 많이 빨리고 그래야지 건강에도 좋고 이제 음습한 기운이 많이 없어진다.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좀 그 따뜻하게 좀 이렇게 온수 그 온도를 있잖아요. 그 온수 보일러 이제 그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뭐 가스 보일러든 뭐 하여튼 바닥이 이제 그 이렇게 따뜻하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해주면은 이제 그 온기 때문에 그 집안이 훈훈해지면서 이렇게 그런 기운이 좀 많이 사라집니다. 그래서 사실 집에 이제 뭐 집에 이제 어항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잉어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식물이 있는데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집은 상당히 좀 음기가 좀 강한 집이다. 그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. 이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햇볕이 들면은 그 식물, 관엽식물, 관엽식물 중에서 좀 생명력이 강한 식물들이 있습니다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근으로 된 이제 돈나무 그리고 이제 뭐 산세베리아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맥을 방지하기 위한 금사처리라고 있습니다. 그런 것 좀 화분 같은 것 좀 갖다 놓고요.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요즘은 이제 햇볕이 안 들어오는 집이 있잖아요. 집이 있는데 햇볕이 안 들어올 때는 그 요즘 이제 지금 저희 집도 그 LED로 돼 있습니다. 요즘 LED로 많이 하는데 LED가 상당히 환해요. 예전에 이제 제가 살던 집은 LED가 아니었거든요. 이제 그 전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전등하고 LED하고 비교했을 때 LED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괜찮다.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조명을 이왕이면은 바꿀 수 있으면 LED 조명으로 바꾸는 게 좋다. 그리고 좀 시간이 좀 LED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적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하루에 뭐 한 4, 5시간 정도라도 낮에 외출을 한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왕이면 그냥 LED는 그냥 켜놓고 그렇게 좀 수맥이 흐르거나 움직이가 강한 그런 집에는 LED를 켜놓고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해놓으면은 식물들이 이제 그 햇볕 대용으로 해가지고 LED를 켜놓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방지하는 효과가 있거든요. 아무래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LED 조명 이제 그렇게 바꾸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이왕이면은 그 처음에 이제 선택을 할 때 음기가 강하지 않고 뭐 풍수지기적으로 이제 양기가 충만한 집에 살면 좋겠지만은 사실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런 집을 못 얻어서 뭐 반지하에 살던가 살던가 아니면은 그 그런 그런 이제 그 햇볕이 잘 안 드는 그런 집으로 해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직위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린 관엽식물이나 그 생명력이 가능한 관엽식물이나 이제 수맥이 있다고 그러면 금사철 금사철을 이제 화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다 놓고요.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렇게 핵가시 그 럭스가 이제 그 강한 LED 조명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이라도 좀 이렇게 시간될 때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뭐 퇴근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집에 들어오면 뭐 한 7시, 8시 된다 그러면은 밤 한 12시까지 자기 전까지 LED 조명은 그래도 계속 좀 켜놓던가 아니면은 좀 그 부담이 안 된다면 낮 시간에도 이렇게 조금 LED를 좀 켜놓던가 아니면은 그 조명을 켜놓던가 아니면은 뭐 타이머를 좀 이렇게 달아가지고 뭐 4, 5시간 정도 이렇게 햇볕이 좀 들 수 있게 그러면 식물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식물들이 이제 그 기운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수맥이 이제 그 흐르는 방은 수맥이 이제 뭐 12시 방향으로 해가지고 직선으로 해가지고 흐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로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흐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. 그러면은 그 수맥이 흐르는 그 자리에서는 비껴가가지고 이제 잠 그 자리를 한번 바꿔보세요. 이쪽에서 자다가 이제 그랬으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이동해가지고 한번 자보고 그러면은 그런 게 이제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음기의 기준이 이제 어둠 그리고 습기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제 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꿈자리가 뭐 뒤숭숭하거나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뒤척이거나 이제 그런 일이 좀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집안 배치도 이제 조금 어지럽지 않게 좀 해야 돼요. 이제 조금 이렇게 옷을 어순선하게 놓다거나 아니면 주변이 좀 이렇게 많이 지저분하거나 그런 것도 좀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잘 가지런히 이렇게 잘 책장도 좀 가지런히 놓고 뭐 주변에 옷 같은 경우도 정리해가지고 잘 놓고 뭐 좀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벽장을 이제 쓰는 게 좋은데 그 벽장에 벽장도 쓰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장롱 있지 않습니까? 장롱에다가 옷을 이렇게 넣는 거 좋은데 요즘 또 행거도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? 근데 행거를 이렇게 젖혀놓지 마세요. 행거를 젖혀놓지 마시고 그 이제 옷 같은 거 있으면은 이제 그 앞에 이제 커텐으로 다 가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잘 좀 가리세요. 가리시면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막 옷이 막 옷통불통하게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좀 이렇게 밤에 잘 자다가 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다가 깰 수 있거나 이제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. 커텐으로 해가지고 잘 감싸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정리 정돈이 잘 돼가지고 집이 좀 안정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집으로 좀 만드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음기가 강한 집 그리고 이제 그 수맥이 흐르는 그런 집 그리고 잠자리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대처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뭐 미신적인 부분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. 제가 직접 다 시도를 해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적용을 해봤고 실패를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. 그런 부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. 일단은 한번 식물을 한번 들여놔보고 식물 중에서 이제 돈나무나 이제 뭐 산세베리아 뭐 그런 관엽식물 뭐 이제 조금 생명력이 오래가는 이제 그런 식물 한번 나와보시고 그리고 습기 제거하는 거 항상 생각해보시고 자리배치 그런 부분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금사철 그거 이제 수맥 관련해가지고 이제 없애는 거 이제 그런 그 금사철을 한번 자리에다가 한번 나와보시고 그래서 그 상당히 좀 그 환경을 그렇게 바꾸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 조명 LED 조명 그 활용해가지고 좀 많이 좀 이렇게 켜놓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습기가 없고 이제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그 이왕이면은 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은 그런 거를 제습기를 통해서라도 이제 그 습기를 이제 많이 제거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보다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.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